화엄경 사국에 약인 요교지 3세 일체불 응관법개성 일체유심조 만약 사람들이 과거 현재 미래 3세의 모든 부처님 진리를 알고 싶거든 마땅히 법개의 성품을 비추어 관할지니 일체는 마음으로 지어졌음을 볼지니라 차유고피유 차생고피생 참우고피무 참열고피멸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기면 저것이 생한다 이것이 없으면 저것이 없고 이것이 멸하면 저것이 멸한다 화엄경 중 연기법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불법 제세간 불리 세간각 이세 멱보리 흡여 구토각 불법은 세간에 있어 깨달음은 세간을 떠나 있지 않으니 세간을 떠나 보리를 구하면 그것은 마치 토끼 뿔을 구함과 같으니라 약인욕식 불경계 당정기의 여허공 원리망상 급죄취 영심소양 계무엘 누가 부처의 경계를 알고자 하면 그 뜻을 허공과 같이 맑게 하여라 망상과 작은 집착도 멀리 보내면 마음 가는 곳 모두 장애가 없는이라 신의도원 공동모 장양일체제선법 단제의망 추래류 개시열반 무상도 믿음은 도의 근원이며 공덕의 어머니로서 일체의 좋은 일들을 길러낸다 의혹의 그물을 끊어버리고 애착의 물결에서 벗어나게 하며 열반이라는 최상의 길을 열어보인다 신물망취 과거법 엿붙 탐착 미래사 불호현재 유소주 요달삼세 실공적 마음으로 과거의 일을 취하지 말고 또한 미래일도 집착하지 말며 현재 일에도 머물지 않으면 과거 현재 미래가 모두 공적함을 깨달으리라 이상 화엄경 사국에 였습니다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